메리베리소바 메리베리소바 황진수씨 소개합니다 황진수씨 필리핀 분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안내를 했던 강진수라고 합니다 준비한 노래는? 무조건이요 무조건 가운데로 쓰세요 가운데로 이런 노래의 Hof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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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고다 indoor 무섭다니야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당신을 향한 너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너의 사랑은 죽고 사랑이야 백종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일어날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내 사랑은 correct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람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람은 끝끝한 사람이야 대전향을 건너 대서향을 건너 인도향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죽어낼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람은 끝끝한 사람이야 대전향을 건너 대서향을 건너 인도향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번 수사는 상품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네 분만 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요 이번에는 장계추 씨 모시겠습니다 중국 분이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중국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운영이요 운영이요 한국의 인심이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으로 지나면 맛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다음에